핵심 내용만 집중해서 배우는 파워 그래머 챕터 6 조동사 유닛 3 Must, Should, Ought 함께 공부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장원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 조동사, Must와 Should 그리고 Ought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특히나 Should에 여러분 좀 더 집중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Must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Must 자, 여러분 Must는 두 가지 뜻이 있어야겠죠? 첫 번째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무의 뜻이고 두 번째는 뭐뭐 임의 틀림없다 라는 강한 확신의 뜻입니다. 자, 물론 의무의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기는 해요. 1번 해야 한다 의무의 뜻으로 쓰일 때는 Must를 뭐로 바꿔줄 수 있다?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You must do the homework by yourself. 너는 숙제를 해야 한다? 혼자서. 자, Have to로 바꾸면 You have to do the homework by yourself. 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다음 문장 볼게요. I had to water my plant. 나는 내 화분에 물을 주어야 했다. 자, 여러분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had to를 썼죠. Water는 여기서 동사로 쓰여서 물을 주다 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문장이요. You will have to go to school early tomorrow. 너는 학교에 가야 한다? 내일 일찍. 자, 미래에 해야 하는 일이니까 Will have to를 썼겠죠? 당연히 will, must 이렇게는 쓸 수가 없죠? 네.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Must와 have to의 부정형은 뜻이 다릅니다. Must와 have to의 부정형은 뜻이 다르기 때문에 잘 구별해서 써야 됩니다. Must 다음에 not을 붙여서 Must not이 되면 해서는 안 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지만 have to를 부정으로 바꾸면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이거든요. 문장을 볼까요? You must not pay me right now. 너는 지금 내게 지불해서는 안 된다. Must not은 뭐뭐 하면 안 된다. 맞죠? You don't have to pay me right now. 넌 지금 내게 지불할 필요가 없는데? 그쵸? 지금 할 필요가 없다라는 느낌이죠. 다르잖아요. Don't have to는요. don't need to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의문형입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Must는 조동사니까 주어 앞에 바로 쓰면 되는데 have to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요. 두동사가 필요합니다. 문장 볼게요. Must I take this bus to go downtown? 이 버스를 타야 하나요? 시내로 가려면? 자, 이 문장은 have to를 써서 Do I have to take this bus to go downtown? 으로 바꿔 쓸 수 있겠네요. 그쵸? 자, 2번으로 갑니다. Must의 두 번째 의미예요. 뭐뭐에 틀림없다. 확실한 결론에 대한 추측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She must be my new teacher. 그녀는 내 새 선생님임에 틀림없다. 이걸 의무로 생각해서 새로운 선생님이어야 한다.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럴 때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해석을 한번 붙여보세요. 2번의 부정문을 볼게요. 의무의 경우는 Must not을 써서 뭐뭐하면 안 된다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강한 추측의 부정이니까 뜻이 어떻게 될까요? 뭐뭐 일리 없다 정도 되겠죠. 기억나나요? cannot 다음에 동사 원형. 문장 볼게요. She can't be my new teacher. 그녀는 새로 오신 선생님일 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Must be의 반대말로 cannot be. 이거 꼭 폐어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 문장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You must not cheat on the exam. 그쵸? Must not은 무슨 뜻?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선생님 그러면 cheat는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겁니다. 컨닝이라고 하지 마세요. cheat, cheating이 부정행위라는 뜻입니다. You must not cheat on the exam. 알겠죠? 3번으로 가겠습니다. must 다음에 have pp가 오는 경우에요. 조동사 뒤에 have 플러스 pp가 오면 이거는 언제 일이다? 과거의 일이다. 라는 거 기억하고 있죠.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must의 두 가지 뜻이 있죠. 뭐뭐 해야 한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거 뒤에 have 플러스 pp가 왔으면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이 뜻만 남게 됩니다. 뭐뭐 했어야 했다라는 의미는 must have pp에 없다는 거예요. 왜? 뭐뭐 했어야 했다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이 따로 있잖아요. 뭐죠? should have pp죠.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must have pp와 should have pp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어법 문제까지도 많이 출제됩니다. 알겠죠?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꼭 잘 구별해서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she must have lost her bag. 그녀는 잃어버렸음에 틀림없다. 그녀의 가방을 must have pp는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머릿속에 들어갔어요? 자, 이제 b로 들어가서 should와 ought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must 보다 더 자주 나오는 게 솔직히 should죠. 네, 그리고 그것과 같은 의미의 ought to 모두 중요합니다. 자, 일단 should와 ought to의 첫 번째 의미 의무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 앞에서 우리 must 또는 함께 쓸 수 있는 바꿔 쓸 수 있는 have to 보다는 강도가 조금은 약해요. should는요. 그래도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의 표현이거든요. 문장 볼게요. you should cross the road when the traffic light is green. 너는 길을 건너야 한다.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 자, should는 ought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you ought to cross the road when 이하는 똑같겠죠. 자, 이번에 부정형으로 가볼게요. should 뒤에 not을 붙이면 shouldn't로 축약해서 쓸 수 있고 의미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ought to의 부정형은요. 자, 뒤에 to 부정사가 온다라는 느낌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정은 to 바로 앞에 부정어 not를 붙이기 때문에 ought to의 부정은 ought not to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문장을 볼게요. they shouldn't leave their trash in the mountains. 그들은 남겨서는 안 된다. 그들의 쓰레기를 산속에. 맞죠? 자, ought to를 넣어서 부정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hey ought not to leave their trash 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 상당히 중요합니다. should 다음에 have 플러스 pp가 오는 경우에요. 앞에 뭐랑 헷갈리지 말라 그랬던가요? must have pp랑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라는 후회,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과거의 일에 대한 후회를 의미합니다. must have pp랑 꼭 구별해야 돼요. 자, 문장 볼게요. mike should have eaten regularly mike는 규칙적으로 식사했어야 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말이죠. should have eaten 식사를 했어야 했다. 그렇죠? 먹었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다음 문장 볼까요? she should not have gone shopping very often. 그녀는 가지 말았어야 했어. 쇼핑을 자주. 그런데 그렇게 자주 쇼핑을 갔었다는 의미네요. 그렇죠? 네, 그걸 후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어는 조동사 should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should not have pp가 나오면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해버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4번에 의문문 만드는 방법은요. 다른 조동사 의문문과 같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럼 큰 2번으로 가볼게요. 이건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추측의 의미로 should가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자, should가 뭐니?이라고 하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만 생각하는데요. 추측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해석은 뭐뭐일 것이다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우리 두 번째 문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리는 지금 제주도로 가고 있는 중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Should be on her way. On one's way라고 하면 어디 가는 도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리는 지금 어디 가고 있는 중일 거야. 라는 의미로 추측의 should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도 아주 많이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3번 제안, 주장, 명령, 요구 등의 동사 뒤에 that 절이 오는 경우인데요. 우리말 설명을 잘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제안, 주장, 명령, 요구 등을 나타내는 동사가 올 때 목적어 that 절 속에는 should가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겠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뭐뭐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주장하고, 요구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경우에 should가 생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should가 생략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동사는 반드시 원형 형태로 써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should가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문장을 한번 볼까요? The coach demanded that we do our best in every game. 코치는 요구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모든 경기에서 자, 여러분 모든 경기가 다 치러졌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should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선생님 해석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should는 뭐 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앞에 주절의 동사가 demanded로 과거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that 절의 동사는 뭐다? do라는 거예요. should가 있다고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생략되어도 동사원형으로 쓴다. 알겠습니까? 자, 문장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octor recommends that he have balanced meals. 의사는 권장한다. 그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고. 자, 그가 지금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일어나지 않은 일 맞죠?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식사를 앞으로 해야 한다고 권장하는 거니까 should가 필요한 거예요. that 절의 주어를 보세요. he죠.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런데도 should가 없으면 뭐가 온다고요? have가 온다는 거죠. has를 쓰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should가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시험에 진짜 자주 출제될 것 같죠, 여러분? 자, 그런데요. should가 필요 없는 상황도 많아요, 솔직히. 그때는 동사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시제와 수를 신경 써서 적절히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어떤 경우에 should가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 should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구별할까요? 핵심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당위성을 나타낼 때는 should가 들어가야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면 should가 들어갈 자리가 없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코페르니쿠스는 주장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자, 여러분, 대절을 볼게요. 일어나지 않은 일인가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게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까? 그래서 should가 필요한가요? 아니죠. 이미 일어난 일이고 언제나 사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should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를 넣어서 사용하면 상당히 어색하다. 그래서 orbited를 과거 시제로 쓴 겁니다. 앞의 동사 insisted와 시제 일치를 위해서요. 이해되시나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제대로 복습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들 정리해 볼게요. 핵심 포인트 1번입니다. must는 해야 한다라는 의무와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강한 추측의 의미가 있다. must have pp는 뭐뭐했음에 틀림없다로 해석하며 should have pp 뭐뭐했어야 했다 와 반드시 구별해서 쓴다. 두 번째 조동사 should는 뭐뭐해야 한다라는 의무와 뭐뭐일 것이다 라는 추측의 의미가 있다. 특히 요구, 제안, 명령, 주장 등의 동사 뒤에 that절 속에 should가 들어 있지만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내용이므로 should가 없어도 반드시 원형을 쓰도록 한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나요 여러분? 복습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